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2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 8강 내용일치 불일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무료자료로 업로드시켜놓은 한줄에서 읽어보시고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위한 무료 변형문제 워크북 3종과 지금 보고 계신 노트필기 자료도 함께 구매가 가능한 글을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호마 사파리 캠프 이름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틀릴 수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호마 사파리 캠프란 것은 스탠티드 과거문사에요. 텐트로 만들어진 캠프인데 인 리모트 멀리 떨어진 북동 나미비아의 나라죠. 즉 보호로 들어갔고요. 앤세스트럴 초상의 땅인데 오브 더 쥬호나시라는 부시맨의 오퍼링은 실제 의미상의 조를 넣으면 이 캠프가 제공하면서 분사구조의 능동 앞에 나오는 캠프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능동으로 잡습니다. 인텐시브 집중적이고 샌틱 진정한 부시맨의 경험을 아까 원시체험이죠. 아커머데이션 숙박시설은 편안하고 그리고 단수 1번 그 다음 숙박시설은 컨시스트의 단수 구성되어 있는데 10개 사파리 텐트들로 위드 화장실을 가진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를 가진 인 더 모닝 아침에 게스트들은 고우 헌팅 여기서는 동사 하나 같이 봅니다. 이어동사로 헌팅을 가는데 사냥을 가는데 위드 트리 트라이블 부족의 사냥꾼들과 그리고 이 게스트가 다시 의미상이죠. 찾으면서 스프링 헤어 날쥐래요. 그리고 커큐파인 원래 호저라고 나오던데 난 두더지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커큐파인을 그 다음 또 포레인징 하면서 수렵을 하면서 밸트 푸드를 초원에 있는 음식을 If there are no track 그게 흔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동물의 흔적이 없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열매나 따먹어야 된단 말이죠. 데이 게스트들은 오우는 여기 심지어 배워요. 어떻게 만드는지 에로우 포이즌 화살 도굴 그리고 전통적인 사냥의 장비들을 배워요. 오우는 캔비 스팬트 조동사 BPP로 써질 수가 있다. 스팬드 뒤에 아인지 들어가죠. 하면서 분사구조 첫 번째 보면서 주하나 시에 가 그래서 목적어 만드는 것을 그래서 왓츠가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역 여기 주의 자 만드는데 그들의 전통적인 공예품들을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치 타조의 알 껍질로 된 장신구들을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스팬드 뒤에 분사구조 1번 다시 분사구조 2번 게스트들이 플레잉 놀면서 전통적인 게임을 하면서 자 저녁에 그래서 순차구조로 가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서 문제 절대 안 나오겠죠. 그쵸? 자 거기에는 엘리펀트 코끼리와 그리고 기린의 춤이 있고 자 위치는 춤이죠. 이 춤들은 아까 전에 복수 자 해보 빈 폴폼드 수행되어져 왔는데 힐러 치료사에 의해서 약간 뭐 주술사 느낌이죠. 자 투큐어 치료하기 위해서 더 식에서 더가 붙으면 식피플이 되죠. 아픈 사람들을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투 기억했다가 위에서 1번 잡고요. 그 다음 또 투 2번 잡고 릴리브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시 부사 목적 긴장을 자 공동체대회 폴 수천년의 기간 동안 자 그 지역 공동체는 이익을 받는데 경제적으로 저 프롬 저 쉘 에이 위드 비그죠. 그 다음은 공유하는데 그들의 활동을 위드 게스트들과 함께 그리고 캠프는 저 프로바이더 에이 위드 비그죠. 제공하는데 게스트에게 약과 그리고 운송을 그 다음은 진료소인데 90키로 떨어진 자 그래서 원시 부정민들이 운영하는 캠프 자 해서 노호마 사파리 캠프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자 아메리카 리즈라는 소재 자 아메리카 리즈는 모른지 모르죠 우리는 자 일단 읽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에서 내셔널 어 국가적인 자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자 됐 뒤에 동사 보이니까 주격 이 프로그램 2로 만들게요. 자 이 프로그램 2 단수 자 워스 단수 설립되었어요. 자 에프털드 리즐트 어떠한 결과 후에 오브 넘버러브 수많은 연구 결과 후에죠. 자 이 수많은 연구가 자 리빌한 후에 밝혀준 후에 대신 목적어 자 미국 학생들인데 자 후캔날 리드 읽을 수 없는 자 잘 부사 자 바이 되어서죠. 4학년이 되어서 자 읽을 수 없는 애들이 복수 다시 자 해브 가지는데 더 높은 드라우바울 레이츌를 하면 중퇴 학교를 그만든단 말이죠. 비율을 자 그리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데 어치빙이 앞에 나오는 디피컬티를 수집해주는 현재 분사 그러면 성취하는 데 성공을 그들의 삶에서 자 목표인데 아메리칸 리즈의 목표는 다시 단수 자 그래서 동격으로 갔죠. 그래서 투 메이크가 투 부정사의 보호 자 그러면 만드는데 자 메이크스를 통해 확실하게 한단 말이죠. 자 모든 아이들이 미국에서 캔 리드 잘 읽을 수 있게 자 바이 또 다시 미래자치사 되어서 자 그러면 3학년이 끝이 되어서 자 아메리칸 리즈는 훈련시켜요. 자원복사자들을 에스 독서 개인 지도사로서 그리고 자원복사자들은 캔 비 될 수가 있는데 부모나 선생님들 학생 그리고 나이 많은 시민들이나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자원복사자들은 순서문제로 만들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시로만 바꿔야겠다. 자 우 지시로만 바꿔서 자 이러한 자원복사자들은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헬프 준사학동 썼었고요. 목적어는 개인 아이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서포트에 동사원형 들어갔죠. 지지하도록 학교에서의 활동을 그리고 조직하게 하는데 공동체를 자 여기서 뭔가 여기서 잠깐만요. 준사학동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죠. 이 자원복사는 각각의 도구 그래서 준사학동사를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동사 복수용으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좀 바꿔놓을게요. 자 그래서 동사 그냥 1,2번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이러한 활동들은 자 1번이 도와요. 아이들과 가족들을 그 다음 서포트 지지해요. 클라스룸 활동들을 그리고 조직해요. 공동체 읽기 이니시에이티브는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들을 이게 좀 맞는 것 같죠. 맞죠. 그래서 얘도 색깔을 준사학동사로 해놓을 필요가 없었네. 아 삽질했어요. 지우고 어휴 복수로 뭔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메리칸 리즈 투처들은 선생님들은 개인주도사들은 캔비 몰브드 또 조동사 PPP죠. 참여가 되어줄 수가 있는데 클라스룸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에 그리고 헤드 스타트 미리 시작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얼리 얼리 차일루드 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리딩 읽기인데 아이를 집에서 읽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인어디션 게다가 아메리칸 리즈는 지지하는데 넌 다이렉트 그러면은 이게 다이렉트가 직접적이니까 간접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자 이 프로그램들이 복수 복수 복수동사 지지하고 또 복수동사 자 이익을 주는데 읽고 쓰는 활동들에 자 인클로딩 포함해서 자 드라이버는 운동을 뜻이 뜻하는데 여기서는 책기부 운동과 자 코디네이팅 편성하는데 부모의 참여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픽싱 자 그러면은 픽싱업 고치는데 학교 도서관들을 그래서 뭐 쉬운 주제라갖고 대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다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들고만 있습니다 자 아메리칸 이즈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 식재료로 사용된 회향 패널 유스데스 푸드 인그리디언츠 자 이 회향이란 것은 자 멤버를 구성원인데 자 캐럿 패밀리니까 아 당근 가족이 이상하잖아요 당근과에 속하는 구성원이고 자 이 패널은 단수 저거 스컬티베이티드 경착되었다 재배되었는데 유럽에서 자 뚜라우스는 저지산 내내죠 고대 시절 내내 그리고 중세 시절 내내 자 더 아까 그가 나왔으니까 아까 한번 나와야 되겠죠 패널이 자 이 패널인데 호수 소유격주인 소유격 뒤에 명사는 자 스탈크 앤 시즈까지 자 이 줄기와 씨앗들이 자 워스 월 잇은 먹여줬는데 그리스 사람과 로마한 사람들에서 먹여줬던 저 패널은 회향은 단수 자 원래 야생의 형태였는데 원산지가 남쪽 유럽인 자 그리고 아까 회향은 아까 동사가 여기 단수 1번 그리고 여기 다시 동사 2번이기 아까 과거용으로 잡고 이번엔 현정으로 잡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 노은우니스 알려졌는데 비틀 패널이라고 쓴맛을 내는 회향이라고 자 이츠 이 회향의 씨앗은 자 월 유즈드 사용되는데 시즈닝 양념에 혼합물에 자 그리고 이츠 스타크 줄기는 자에서도 생략은 자 비동사 월 유즈드 자 스투 고기죠 고기 끓여넣는 죽 그리고 피클에 사용되었다 자 엘스 얼리에즈 그러면은 나인스니까 구 서기 구세기만큼 일찍 자 디스틱션 구별이 만들어졌어요 자 비트윈 A&B 쓴맛을 내는 그리고 단맛을 내는 회향 사이에 자 그리고 라터른 아까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단맛을 내는 회향이니 빙 되면서 분사구조 자 그러면 원 하나의 회향이 되는데 특히 플레이벌드 선호되어지는 자 중세 요리에서 자 스타크 줄기라는 것은 빈번하게 에디드 첨가되었어요 야채 자 그리고 고기 요리에 자 그리고 자 시드는 일단 워스 드라이드 말려졌고 자 슈가 코팅 설탕으로 코팅 됐고 먹어졌는데 자 에즈로써 죠 자 프레쉬 브레스 프레셔널 그러면은 구강 청결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먹고 난다 입 상큼하게 만드는 거 자 또 엔더 오브 드밀 음식 끝에 자 피지션 의사들은 구별했어요 자 이 회향을 에즈 자 마르고 따뜻하고 자 그리고 거스로써 했고 자 두번째 동사는 묘사했어요 회향을 자 에스로써죠 전치사 좋은데 눈에 좋다고 자 움직임인데 방광과 그리고 장 움직임이 좋다고 자 그리고 우유가 흐르는 거 모유 같은 거 수유할 때 좋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추천되었는데 폴 콜드 감기와 그리고 소화기의 문제점에 아 그래서 얘는 뭐 음식치료로도 좋고 그리고 뭐야 약간 좀 민간요법으로도 좋은 식재료로 사용됐던 페놀 그래서 페놀 유즈데스 푸드 인그리디언스 월 메디슨이죠 맞죠 자 이런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7번 웨너비슈에프라는 소재 웨너비슈에프는 이스리갈리드 소동태 여겨지는데 전치사 에스로써 원어분도 최상급 들어가겠죠 더 폴모스트 가장 중요한 인터내셔널 국제사진 작가들 중에 한 명으로써 보도 작가죠 포토 저널리스트니까 사진사면서 기자인 포스트는 후죠 전쟁 이후 시대 자 1942년도에 그는 참가했어요 편집 스탭 근무원인데 스위스 잡지인 듀엣 그래서 그가 의미상해주어 일을 하면서 주로 패션 포토그래프로써 1945년 그는 여행했어요 전체 유럽을 투 다큐멘트 기록하기 위하여 부사목적 파괴인데 레프트 되어진이죠 과거분사로 전쟁의에서 남겨진 그는 참여했어요 맥아넘 그룹에 1949년도에 비록 그가 아니죠 더 체인지 투 포토저널리즘 사진 보도의 변화가 폴스 시켰지만 강요시켰지만 비셔프를 얼터를 바꾸도록 그래서 폴스 목적 목적 격보 동사원형 그의 일하는 방식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테인드 유지했어요 그의 세심함을 기술적인 완벽성을 위해서 약간 꼼꼼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1년 그는 받았는데 임무를 프롬 미국 라이프 매거진으로부터 투 트래블 하라는 투 트래블이 앞에 나오는 어사인먼트 수식해 주는 형용사법 투 어디로 가냐면 기아가 스트라이크는 때린 기아의 고통받고 있던 지역인데 비하알이라고 그리고 투 더 널스 북쪽인데 센트럴 인도 중반에 있는 그 리절트인 결과적인 포토그라픽 사진으로 만든 에세이 수필집인 페미닌 기아죠 인도에서의 기아라는 에세이가 가져왔어요 비셔프에게 그에게 간접 목적어 방향 실제로 가져온 게 첫 번째 국제적인 성공을 이것 때문에 국제 무대의 첫 번째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In later years 후반에 비셔프는 여행했는데 장소를 예를 들어서 일본 홍콩 인도 차이나와 한국을 Where은 컴망했을까 엔드 대열이죠 관계 부사 계속제어법 그는 패시네이트 되어졌어요 매혹되는데 아이들의 후는 죽겨 이 아이들은 삽입으로 가난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보여줬어요 놀라운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원어브 더 뒤에 원어브 더 베스트 최상급 노은 과거 분사 가장 잘 알려진 아이들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즈 단수 보이아이가 연주하는데 플룻을 쿤쇼 페루에서 작품 이름이 된가봐요 맞죠 비셔프는 만들었는데 대선 아까 전에 또 아이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요거 오직 며칠 전인데 그의 치명적인 사고가 페루비안의 안데스에서 발생하기 전에 죽었는 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네요 포토 저널리스트 웨벌 비셔프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